원적하신 큰 스님들의 이야기와 지혜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건 어떨까요? 무산대종사 시세계평론집 논 아득한성자와 해원대종사 사진집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설악산 신흥사 조실이었던 설악당 무산대종사는 스님씨인 오현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산대종사 3주기를 즈음해 편찬한 평론집 논 아득한성자는 스님의 대표작이자 시조집 제목인 아득한성자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저자 김태진 동아대학교 교수가 개간 한국불교문학에 세 차례 연재했던 무산대종사의 시세계에 대한 평론글을 모아 편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 입이 없어야 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없어야 한다는 무산대종사의 평소 선어록을 부제로 달았습니다. 무산대종사의 선시와 어록을 불교사상과 선수행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하나로 회통하려는 저자의 시도가 돋보입니다. 김 교수는 무산대종사의 시세계에 스님이 평소에 생각했던 사상과 실천했던 보사랭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만에 낳고 죽는 하루살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날이 늘 새로운 것이고 우리네 살림살이도 또한 하루하루 날마다 좋은 그런 일일치 호일이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후회와 집착 없이 자유로이 무예행으로 사는 이것이 곧 깨달은 자의 무예행을 노래한 선임의 시세계다. 고산 큰스님은 쌍계총림 쌍계사 초대방장으로 폐사에 가깝던 쌍계사를 일으켜 지리산 무쇄소로 불린 고산당 해원대종사를 추모하는 사진집입니다. 지난 3월 입적한 해원대종사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기도 하며 언제나 근면한 수행가품과 승가의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집에는 젊었을 적 해원대종사의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부터 마지막 길을 배웅한 다비씨까지 총 69장을 담았습니다. 또한 49제에도 참석하는 등 해원대종사와 연이 깊던 가수 조영남씨의 추모글도 수록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스님의 가슴의 마지막 길에 반평생 간식했던 저의 사랑하는 마음은 이 한 몸의 사체에 승리의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스님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승리는 편히 가십시오. 머문 그 자리가 열반이라는 과거와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고산당 해원대종사. 스님을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스님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을 통해 가르침과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